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우리, 우리 드시기 싫어요. 드시기 싫어요. 이런 거 사진 찍어야 돼. 이런 걸 마지막 기념으로 찍어. 이렇게 찍어가지고. 충격을 무시한 사나이 하면서. 다려오려고. 이거 어때? 아, 재밌어. 아! 이거 봐. 진짜 타이타인 찍을 것 같아. 전화 안 터진다고? 어, 안 터져. 아, 망했다. 망 뛰어서 할만히 남기면 죽어야 된 것 같은데. 제가 지금 망겨. 왜, 왜. 녹음이야 지금. 동영상이야. 제발... 아, 살给 나 있다가 혼나왔다. 아... 소음이 역할을 빠져. 이유는 Takan Sidian의 마음이 너무 위로가. 우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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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.